안녕하세요. 대박 쇼핑뉴스 박지민입니다. 3월 21일 오전 9시 현재, 지마켓 쇼핑 속보입니다. 롯데제과 크롱키볼 76g 6개가 8,500원, 롯데제과 ABC초콜릿 200g 3봉이 9,600원, 농심 안성탕면 125g 40잎이 2만 5,900원, 백설 하얀 설탕 1kg이 1,650원, 진주앤 반가우 핫도그 50g 20개가 7,900원, CJ 비비고 김치왕교자 420g 4개가 13,900원, 외갓집 푸르원 매콤한미 고추잡채 군만두 1.5kg이 11,9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크현 오렌지 아나운서 박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